자, 온도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정의롭다,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뜻을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뜻은 차다, 뜨겁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다, 뜨겁다 그 사이를 뭐라고 해요? 미지근하다. 또 뜨겁다, 미지근하다 사이에는 딱딱, 미지근하다 또는 약간 창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자 한글에는 한계가 있겠죠. 표현을 해봤자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온갖 단어를 다 동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차다, 뜨겁다 하는 정도를 어떻게 하면 표현하기 쉬울까? 뭔가 좀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보자. 그래서 나타난 게 이 온도 표시 방법입니다. 먼저 첫째로 일반 온도 표시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 1번에 의한 방법이에요. 1번에 의한 방법.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 온도와 물이 어는 온도는 일정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끓는 온도는 변화가 됩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이 끓는 점을, 이 점이라고 그러면은 얼굴에 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뜻해요. 끓는 온도를 100으로 표시하고 숫자 그냥 100입니다. 그리고 물에 어는 온도를 0이라고 표시하면은 어는 점이 있다. 끓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걸 0이라고 쓰고 이걸 100이라고 쓰면은 이 사이에서는 한글로 말로 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엄청 많이 있겠죠. 중간에 뭐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엄청 뜨겁다, 무지 뜨겁다.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 사이를 일정한 그냥 간격으로 쪼개보자 해서 숫자를 거기에 사이를 몇 등분? 100등분해서 쪼개보자. 이 100등분해서 나타내면은 1, 2, 3, 4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섭씨 온도 표시 방법이라고 해요. 물론 이 앞에 C는 분석을 하면 C, 이 C는 정확하게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리고 이 앞에 동그라미가 조그마하게 붙어있죠. 이것은 도 또는 영어로는 degree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보조 단위라고 해요. 보조, 보조 단위는 단위 중에서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단위의 크기를 세분화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보조 단위라고 그래요. 뜻을 명확하게 한다 또는 다른 것과 구분하게 한다 또는 크기를 나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 그램이 1000배다. 그러면 1000배라는 뜻의 킬로, K자로 붙이면 킬로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조 단위라고 합니다. 가령 미터가 있다. 근데 이 미터를 1000배, 1000미터 한다. 그러면은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조 단위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물에 어는 점을 영 끓는 점을 100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온도를 막연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주장한 성씨가 김씨씨, 박씨가 아니고 섭씨예요, 섭씨. 섭씨는 굳이 한자로 쓴다면 복잡하지만 뭐 섭취한다. 이럴 때 섭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 왜 굳이 나타나는데 이게 중국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셀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셀시우스. 셀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은 가령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 4강을 했었죠. 그때 감독이 누구였어요? 히딩크였죠. 그러면은 히딩크에게 우리나라 명예국민증, 주민증이 나가서 우리나라 입국할 때도 자유스럽게 이렇게 여권이 없지도 평생 동안 드나들 수 있는 국민증을 줬어요, 명예국민증. 그런데 히딩크를 한자식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히동규, 히동규.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히동규씨, 히딩크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섭씨라고 하는 사람은 셀시우스인데 C, E, L 해서 이렇게 셀시우스인데 셀가라고 안 하고 섭가라고 한 거예요, 섭가. 김과 이가 박가 그러면은 가 하면은 좀 낮춤 말고 C, 김씨, 이씨, 박씨 그러듯이 섭씨가 주장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등분을 표현하자. 그 사이에 숫자를 써서 나타내자, 단계를. 그리고 화씨라고 하는 사람은 화렌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화렌, 화이트, 화이트. 화렌하이트, 화. F 발음이니까 화에 가깝죠, 화. 이 사람은 한자식으로 표현하면은 될 화자, 이렇게 조화롭다 할 때 화자죠. 화씨라고 해요, 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방식은 뭐냐. 물론 이름이 F자로 시작하니까 자기 이름이 시작하는 F자를 붙이고 그냥 F, F 해놓으면은 성격이 안 좋아서 F학점 맞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F 기호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를 붙인 거예요. 도, F. 도, F. 물에 어는 점을 32, 끓는 점을 212로 했는데 여기 얽힌 이야기는 복잡하고 많아요. 그 자세한 예를 알 필요가 없이 그냥 32, 32살 때 나이 서른이 되도록 큰 뜻을 품지 못하고 32살 때 이것을 이 표시 방법을 발견을 해서 주장을 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람의 체온이 거의 일정하게 약 변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것을 약 한 100 정도로 잡아가지고 섭씨 온도처럼 물에 어는 정도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정도 그 사이를 무려 180등분 한 거예요. 사실은. 180등분 한 건데 복잡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32,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은 212 좀 숫자가 외워지지는 않지만은 자 그렇다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다. 그런데 섭씨는 이걸 0이라고 썼고 끓는 점을 100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화레나이츠라고 하는 화씨 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는 점을 32 끓는 점을 212라고 숫자상으로 쓴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의미는 같죠. 100도씨와 212도F 화씨로 나타낸 표시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같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는 점을 0도씨로 쓴 것과 어는 점을 32도F로 쓴 것은 사실 뜻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끓는 점과 어는 점을 변치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숫자상으로만 표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 것. 이것을 섭씨 온도 화씨 온도로 표시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우리가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온도 표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궁금해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이게 왜 밑으로 떨어지지? 옆으로 가지도 않고 하늘로 날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라고 전혀 궁금한 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그럴까라고 궁금한 점을 가져서 아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걸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밝혀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듯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왜 뜨거울까? 왜 차가울까? 냉장고에서 꺼내면 차가워요?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뜨거운 것을 국을 끓였어요? 넣었어요? 그러면 바로 넣자마자 바로 빼면 끓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울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운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어떤 물질이 뜨겁고 어떤 물질이 차가운데 도대체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도대체 온도라고 하는 것 뜨겁고 차다 하는 정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 이걸 밝혀낸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그래요 최초로 켈빈이 주장을 했죠. 켈빈 이 사람 이름은 K-E-L-V-I-N 펜티 이름 아닙니다. 칼빈 클라인 이 사람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거체, 액체, 기체 등 간의 모든 물질은 사실 분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체는 이렇게 분자 사이가 널리 떨어져서 그냥 분자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튕겨댕기는 무한탄성체처럼 이렇게 만약 튕겨댕기는 그런 상태고 액체 같으면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리지도 않으면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의 형태는 일정한 형태가 없지만 기체처럼 막 이렇게 다 흩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는 그릇, 용기의 모양에 따라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거체 같은 경우는 어쩌냐 고체의 분자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왜? 일정한 형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딱한 물체가 고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까딱까딱 이렇게 한 다리 떨면서 까딱까딱. 대신에 그 자리를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라 해도 분자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의 분자는 진동하고 있거나 미세하게 아니면 제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거나 진동, 회전, 같이 움직이는 이쪽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러나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고체 상태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보면 고체는 제자리에서 약간씩 움직이고 액체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체는 로켓같이 막 널러댕깁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고체 같은 성분이라고 봅시다. 얼음. 이게 녹아서 액체가 되면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더 끓여서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증기가 되겠죠. 증기나 물이나 얼음이나 상태만 다를 뿐이지. 상태가 다르죠.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다르죠. 하지만 성분은 똑같아요. 물질의 분자, 그 성분은 같아요. 성분은 같은데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온도를 보면 얼음일 때는 차갑고 물은 어때요? 차가운 것부터 미지근, 따뜻, 뜨거울 때까지. 그 다음에 증기는 뜨겁잖아요. 물이 끓여서 이렇게 한층 뜨거워진 상태죠. 이처럼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보면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데 분자로 보면 분자의 움직임이 움직이는 상태가 점점 증가하죠. 활발하죠. 그래서 켈빈이 생각할 때는 물질이 이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에너지 이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가 얼마나 세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기체 같은 경우는 0도시일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점점 줄이면 어떻게 될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기체는 움직임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273개의 기체 분자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1도 떨어졌더니 영하 1도 0 밑에 영하 마이너스 1도가 됐더니 이 한 놈이 돌아가셨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어졌다. 움직임이 둔화됐다. 또 영하 1도 떨어졌더니 또 한 놈이 돌아가셔요. 움직임이 정지했다. 움직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연구를 해보니까 온도가 1도가 떨어질 때마다 움직임이 원래 움직임보다 273분의 1씩 감소하더라. 반대로 1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활발한 정도가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그렇다면은 용도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가장 밑에까지 마이너스 273도 시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임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움직임이. 물론 켈빈 실험할 때는 영하 273도까지 내려가게끔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건 아니에요.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러나 영하 273도까지만 내려가면 움직임이 모든 분자는 움직임이 정지할 것이다. 정지. 멈춘다. 그렇다면은 켈빈이 생각할 때 그랬죠. 물질의 분자가 운동 움직이는 에너지의 그 세기 그 크기 정도가 있어야지만 이 온도가 나타나는데 영하 273도시가 되면 움직임이 아예 멈춰버리기 때문에 멈춘다는 말은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온도를 나타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영하 273도가 되면은 온도가 멈추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요.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은 움직임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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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줄어들 움직임조차가 없는 거죠. 아예 정지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온도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냐. 따라서 출발점을 0이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그냥 0이라고 쓰고 기존에는 도, C로에 대해서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C로 시작하는 이름을 이니셜을 써서 온도를 표시했다면은 자기 이름을 쓰자. 아 그런데 이게 5K처럼 보이죠. 5K처럼 이래서 필요한 게 뭐냐. 보조단이죠. 그래서 도, K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좀 특별한 걸 원하죠. 사실 도를 쓰지 않아요. 이런 절대 온도 표시 방법에서는. 이걸 영하 273도시를 숫자 0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반적인 온도 표시 방법하고는 내 표시 방법하고 다르게 해야 되겠다. 나는 보조단위조차 붙이지 않겠다. 차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냥 이 절대 온도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시에서는 보조단위 도를 붙이지 않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따라서 273도시를 0K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람 이름대로 켈빈 그렇게 읽어요. 이걸 켈빈 온도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밑에 본문에 보면은 마이너스 273도시를 0이라고 숫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의 눈금은 어떻게 하느냐. 섭씨 온도에서 사용했던 눈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0도시부터 영하 273도시까지 눈금이 273개가 있겠죠. 마이너스 273이라는 뜻은 0 밑으로 눈금이 동일한 간격으로 273개 밑에쯤에 있는 거죠. 따라서 켈빈이 표시한 방법으로 하면 영하 273도시를 거기서부터 0이라고 썼기 때문에 위로 숫자로 써나가면 1, 2, 3, 4 올라가면 0도시쯤 도달하면 눈금이 273개가 있겠죠. 바로 273켈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씨 온도까지 이유면 0도시는 32도 F였죠. 파이라나이트가 주장한 화씨는 이 32도 F로 쓰여진 거나 0도시로 쓰여진 거나 273켈빈으로 쓰여진 거나 똑같은 표시를 나타낸다. 똑같은 온도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차로 숫자가 다르더라도 온도가 같은 뜻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무엇을 뜻하느냐. 문제에서 나올 때 온도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밑에 랭킹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도 단위가 총 4가지로 표시하는데 서로 숫자가 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르게 쓰여져 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온도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여? 문제에서 나올 때 서로 단위를 바꿔서 계산해보는 거 바꿔서 계산하는 거 환산 서로 온도 단위를 같은 뜻을 나타내는 온도로 다른 표시 방법으로 바꿔서 계산해보는 문제가 나오기 쉽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켈빈이 주장했던 방식대로 영하 213도시 지점을 화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씨는 이 영도시가 32도 F였죠. 그런데 화씨는 섭씨보다 눈금이 더 촘촘하다 그랬죠. 왜? 물이 끓는 점이 100 물이 어는 점이 0 해서 겨우 100등분해서 표시한 게 섭씨였어요. 그런데 화씨는 물이 어는 점을 32 물이 끓는 점을 212 이 사이를 몇 등분? 180등분이나 했어요. 눈금이 1.8배 촘촘합니다. 따라서 어는 점 밑으로도 계속 온도가 떨어지면 섭씨 눈금은 듬성듬성듬성듬성 이렇게 내려가는데 화씨는 촘촘촘촘촘촘촘 이렇게 내려가요. 눈금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2도 F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0도 F가 등장할 것이고 더 밑에 내려가면 마이너스 40도 나올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영하 273도 C 섭씨 온도하고 똑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얼마나 되느냐 마이너스 460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씨가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면은 물이 어는 전부터 온도가 정지하는 그 지점까지 사실 눈금은 몇 개느냐 460개가 아니에요. 왜? 32에서 0까지 떨어졌고 0 밑으로 또 46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총 492개의 눈금이 존재합니다. 자 켈비가 마찬가지로 물질의 분자가 운동을 정지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온도가 출발한다. 똑같이 나도 그러면 0이라고 그 지점을 쓰겠다. 대신에 내 이름은 랭킨이다. 랭킨 랭킨이다. 내 이름은 R로 시작한다. 내 이름을 써달라. 그러나 나는 섭씨 눈금을 사용하지 않겠다. 화씨 눈금이 훨씬 더 촘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화씨 눈금을 사용해서 나타내겠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랭킨이고 그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랭킨 온도 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460도 F 이 지점을 뭘로? 0 랭킨 랭킨도 똑같이 켈빈처럼 원래는 원래는 보조단이 도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OR AND OR이 아니고 0 랭킨이죠. 0 랭킨 그리고 눈금을 따라서 올라가면 460도 F일 때 0 랭킨이었다. 그 다음에 영하 마이너스 273도 C일 때 0 켈빈이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켈빈 온도는 숫자상으로 보면 섭씨 온도보다 도씨 온도보다 숫자상으로는 273만큼 더 많습니다. 마이너스 273인데 그걸 0으로 썼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보면 273이 더 많은 셈이죠. 그리고 또 랭킨 표시 방법은 랭킨 온도는 화씨로 표현한 것보다도 마이너스 460을 0이라고 썼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460만큼이 더 많은 거죠. 400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화씨 온도에 플러스 460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켈빈과 랭킨은 또 어떻게 다른가 자 똑같이 출발점은 0이에요. 뭐 섭씨하고 화씨는 어느 점도 출발점이 0하고 30이 달랐지만 이 절대 온도 표시 방법에서는 출발점이 똑같아요. 숫자 자체가 0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랭킨은 젠 걸음으로 1R 2R 3R 4R 5R 6R 7R 8R 이렇게 올라간다면 켈빈은 1켈빈 2켈빈 3켈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온도가 상승이 되더라도 이 랭킨 쪽에서는 화씨 눈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촘촘촘촘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간다면 켈빈에서는 섭씨 온도 눈금을 썼기 때문에 관객이 크죠. 그러니까 1 2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온도가 같다 할지라도 따라서 랭킨 온도는 켈빈 온도보다 눈금이 얼마나 촘촘하다? 100등분과 180등분 그래서 켈빈 온도에 곱하기 1.8배 이렇게 하면 환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온도 환산은 뭐냐 하면 이 랭킨 켈빈 바꾸는 게 아니라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첫째 첫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온 건 뭐냐 하면 이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 바꾸는 거예요. 특히 섭씨 온도를 켈빈 쪽으로 바꾸는 거죠.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섭씨 온도에다 숫자 플러스 273 더하기 273만 하면 됩니다. 암산하지 마시고 공황용 계산기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죠. 그리고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에너지 관리에서 다루는 기기가 보일러라고 그랬어요. 보일러의 여러 가지 시공 기준 효율 관리 기준 여러 가지 기준에 보면 온도 표시가 온도 표시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다 섭씨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행을 하거나 또는 켈빈만 써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씨로 외우고 싶은 사람은 섭씨로 외우되 문제가 켈빈으로 나오면 더하기 273 이렇게 해보면 켈빈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편한 대로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환산하는 방법을 알면은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물질의 분자 운동 에너지는 섭씨 0도에서 1도시 떨어질 때마다 213분의 1씩 운동하는 게 감소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273도시가 되면은 결국에는 물질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 이건 사실 밝혀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도 자연 상태에서 또는 인공적 인위적으로도 영하 273도 절대 온도 0켈빈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게 열의 성질에 관한 법칙 과학에서는 법칙장 함부로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증명이 되거나 규명이 돼야 돼요. 이 3법칙에 따르면은 연력하게 열의 성질에 관한 3법칙에 따르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절대 온도 0도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정의가 3법칙인데 이것을 클라우시우스라고 하는 연력하게 관해서 연구한 과학자가 클라우시우스 적분이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영하 213도 절대 온도 0도 켈빈에 0켈빈에 도달을 하면은 에너지 평형상태가 완전히 다 모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실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이 뭐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정반합 이런 거 있죠?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방향 오른방향으로 해도 되고 서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도달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법칙입니다. 자 온도의 환산 밑에 식 보겠습니다. 섭씨는 섭씨는 화씨 온도 빼기 32 괄호로 묶어서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되는 식은 이겁니다. 섭씨와 화씨가 어떻게 다를까? 섭씨는 사실 지금 제가 수확이 조금 산수가 되는 걸 가정을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섭씨는 백등분했죠. 어딜 어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을 백등분했어요. 그래서 백등분 나누기 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구간을 화씨는 몇등분했어요? 180등분했어요. 나누기 180 이게 사실 두 개 같다는 거예요. 같은 지점 같은 온도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화씨는 반칙을 했죠. 왜? 0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부정 출발을 했잖아요. 32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32 부정 출발한 걸 빼보자. 화씨 빼기 32 이 숫자를 180등분한 온도 구간이나 그 다음에 0부터 출발한 정지역이 출발한 섭씨 100등분한 전체 구간이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사실 같은 온도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왕정리하는 겁니다. 나누기 100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섭씨는 하고 섭씨를 구하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180을 왼쪽으로 옮겨서 곱하기로 이왕정리 할 때는 반대로 옮긴다고 했죠.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눈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런 항목들 계산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옮겨다니는 걸 보고 이왕정리라고 하죠. 자 먼저 섭씨부터 해보죠. 섭씨만 알고 싶어요. 나누기 100을 없애고 싶어요. 나누기 100을 옮기죠. 이쪽으로. 뭘로? 나누기 100이니까 곱하기 100으로. 그러면은 화씨 빼기 30이 괄호 묶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80인데 얘기가 곱하기 100이 돼 있는 거죠. 이 분수 부분을 오른쪽으로 빼서 쓰면 180분의 100이 되겠죠. 180분의 100이니까 20씩 약분하면 5 9 그래서 이식이 되는 거죠. 섭씨는 괄호 묶어서 화씨 빼기 32 해서 괄호 닫고 곱하기 9분의 5 이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씨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180부터 저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식이 화씨 빼기 32는 180으로 옮기니까 섭씨 섭씨 나누기 100에 곱하기 뭐가 돼 있어요? 180이 돼 있는 거죠. 이거 20씩 똑같이 나누면 5분의 9 가 되겠죠. 9분의 5가 아니고 5분의 9 그리고 마이너스 32도 필요가 없죠. 왜? 화씨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식을 정리하면 5분의 9 곱하기 섭씨에다가 플러스 32 하면 바로 화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father는 father는 아버지는 는 옆집 아저씨하고 바둑 친구예요. 옆집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5분 9 씨예요. 5분의 9 씨 5분 9 씨보다 연세가 얼마나 더 드셨어요? 아버지가 32살 더 많으세요. 32세가 더 많으신데 같아요. 쌤쌤이야. 뭐 친구 사이로 지내 바둑 뛸 때만 father는 5분 9 씨보다 32살 더 드셨어요. 그런데 같아요. 친구예요. 바둑 뛸 때만. 자, 이처럼 온도 환산하는 것은 간단하게 바로 섭씨 나누기 100 정리하면 이것은 화씨 나누기 100발씩 갖고 왔다. 그런데 화씨는 부정 출발했다고 그랬죠. 32가 많게 출발했다고 그랬죠. 섭씨가 0일 때 32를 이미 표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2 해서 된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양 하나만 내어도 사실 섭씨와 시 환산은 가능합니다. 객관식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1,2,3,4번 보기 가운데에서 그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기를 눌러보면 맞는 게 답이 돼요. 사실 이 식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될식은 뭐예요? 켈빈은 섭씨 온도 표시 방법에 273을 숫자를 더해줍니다. 온도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숫자만 더한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단위가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량의 개념입니다. 이 온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열에 대해서 어, 이걸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좀 자세히 봅시다. 열이라고 하는 성질이 뭘까? 열은 도대체 무어라고 뜻을 정할 수가 있을까? 열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을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나 또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를 변한다?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려면은 열이 필요해요. 열을 집어넣으면은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사람도 밥을 먹어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분자도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이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은 물이 되겠고 물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열을 더 흡수하면은 증기로, 기체로 바뀝니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또한 온도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찬물일 때 열을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물이 미지근 따뜻, 뜨뜻, 미지근 그 다음에 뜨겁고 엄청 뜨겁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증기로 되겠죠. 이처럼 온도가 찬 것부터 해서 점점점 뜨거워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해요. 열을 집어넣으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 쪽으로 변화가 돼요. 상태가 변하거나 더 풀어지는 쪽으로 더 녹는 쪽으로 더 부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반대로 가지고 있던 열을 빼버리는 거죠. 자, 열을 계속해서 공급해준다 열을 제공해준다 라고 하면은 보일러 쪽이죠. 보일러 에너지 관리 자격증이 주로 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있던 열을 없앱니다. 있던 열을 제거해요. 반대쪽으로 뒷걸음을 쳐요. 이러면은 냉동 자격증이 되는 거죠. 냉동은 열을 제거하는 기계가 냉동기이니까. 자, 이처럼 열의 성질은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게 바로 열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그 열이 뭘까?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 소모되는 그 열은 따로 뭐라고 부를까? 그 다음에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킬 때 그 열은 뭐라고 부를까? 자, 온도가 변화된다. 온도계 꽂아보면 알죠. 온도계를 물에다 꽂아놓고 이 물을 끓일 때 밑에 불을 때면은 뜨거운 열이 물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즉, 눈금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온도계 눈금 온도계 눈금으로 표시가 된다. 왜? 표시가 된다는 말은 오르락 내리락 시각적으로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낄 수가 있는 열이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열 감열이라고도 하고 또는 눈금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표현이 되는 열 현열이라고도 합니다. 감열은 감나무에서 열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센스로 오감을 통해서 특히 뭘로 이게 시각적으로 눈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열이죠. 그래서 센서블 히트 열은 히트니까 제가 갑자기 센서블 히트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SH 이렇게 나오는데 SH 현열을 뜻합니다. 현열을 자 그 다음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끓여보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온도이고 이게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0도시 상태의 온도를 섭씨 기준으로 해봅시다.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 섭씨 0도에서부터 열이 계속 들어가면 증가하면은 온도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오른쪽 45도를 향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이쪽으로도 늘고 이쪽으로도 늘고 오른쪽으로도 증가하고 위쪽으로도 증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처럼 어느 지점까지 열을 집어넣으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온도가 멈춰버려요. 열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도대체 열이 어디로 사라지지? 왜? 열을 집어넣으면은 분명히 온도계에 눈금이 표시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열은 들어가 이 열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지? 눈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숨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열을 숨은 열 한자로 이야기하면 숨는다. 숨을 잠자로 써서 물속에 숨으면은 잠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잠열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물이 온도가 올라가고 멈춰서 열만 들어가고 온도는 아예 안 올라가는 이런 수평으로 달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열을 계속 집어넣고 있으면은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거의 모든 액체는 물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상승하다가 멈춰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45도로 올라가는 상태는 뭐가 되느냐 현재 그냥 물 상태예요. 대신에 물이 찬물에서 점점점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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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멈추는 지점 멈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지럼 열은 들어가는데 온도에 눈금이 멈춰있어 그대로 올라가지도 않아 눈금이 그대로 정지해 있어요. 그 상태를 관찰해보면은 물이 끓어와서 증기로 변화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고 있어요. 상태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는 눈금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숨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사람이 눈으로 들여다봐도 불을 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온도기 눈금으로 보면은 정지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가는 열은 잠열 그 다음에 온도기 눈금이 관찰이 되는 올라가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관찰이 되는 이 지점에 들어가는 열은 표시가 되니까 현열 그러면은 다시 상승하는 지점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바닥이 다 드러나서 통 안에 전부 다 증기만 차 있어요. 그 증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태죠. 증기만 100% 남아있다. 자 이렇게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열에 관련된 용어 가운데 보면은 뭐 임계 상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이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봅니다. 책 페이지에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처럼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을 수직으로 하고 열이 들어가는 구간을 수평으로 해봅시다. 0도씨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했다가 멈춰서 열만 들어가고 다시 멈춰서 상승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릇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지점에서는 물이 100% 차 있어요. 이만큼 대신에 증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중간쯤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이 반절 남아있고 증기가 반절됐어요. 물이 반틈 떨어졌다는 거죠. 더 진행이 되면은 물이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증기가 차지하는 범위가 많아집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증기만 100% 됩니다. 지금 이것을 차지하는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물을 끓일 때 증기가 차지하는 이 비율 증기가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 이것을 증기의 건도라고 합니다. 숫자상으로 나타내는데 증기의 건도는 물을 끓이는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될지 몰라요. 잘 모르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사투리 아니고 표준어 국어사진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잘 모르는 것을 나타낼 때 거시기 글로벌하게 외국사람도 아람에게 거쳐야죠. 거시기 X로 나타내요. 그래서 증기의 건도 또는 건조도 증기의 건조도는 기호를 X라고 쓰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바로 이 점은 증기가 하나도 없죠. 0% 0에서 증기가 다 되었을 때 물이 한 방울도 없을 때 그때는 증기가 뭐예요? 100% 숫자로 하면 1입니다. 퍼센트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뭐 숫자가 있으면은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고치는 거죠. 곱하기 100 안하고 퍼센트 안하고 숫자만 나타내면 100% 그러면 숫자 1입니다. 그 사이에 해당돼요. 증기의 건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상태의 증기 0부터 1 사이에 건도에 해당되는 이 증기 이것을 다소 물기가 섞여있는 증기 물이 약간씩 몇 퍼센트라도 있는 눅눅한 증기 그래서 이것을 습증기라고 하고요. 습증기 그 다음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완전히 다 끓었을 때 이 상태의 증기를 뭐라고 하느냐 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건증기라고 합니다. 건증기 습증기 건증기 이렇게 말하고요. 또 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습포화증기 건포화증기라고 하는데 이 포화자로 가는 말은 왜 붙어있는가 포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으면 포화상태 그렇죠. 물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증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의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 점이란 말은 얼굴에 점 생긴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온도라고 하죠. 끓는 온도 또는 비등 온도 날 비자 오를등자 기포가 냄비 밑바닥에서 날듯이 튀어 올라와 비등점 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 액체 상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터져버릴 것 같아 증기로 뭔 상태 포화상태에 도달한 지점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말입니다. 끓는 점 비등점 포화점 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끓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포화상태 끓는 상태 비등 상태 같은 말로 부릅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증기를 특별히 포화자를 붙여서 습포화증기 또 건포화증기 이 위에 포화자를 붙이느냐 아 포화자 안 붙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물이 꼭 끓어야지만이 증기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 여름철에 더울 때 마당에 물을 쫙 뿌리면은 그 물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머금고 증발합니다. 주변에 있는 열을 머금고 어때요? 마당에 있는 물이 뿌려진 물이 증발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로 가는데 뭘 한다고요? 열을 빨아들여요. 뭘 빨아들여? 그 열 중에서도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물에서 증기로 되니까 잠열을 빨아들여서 잠열을 빨아들여 주변에 있는 열을 잠열 형태로 빨아들여 빨아들여서 증기로 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열이 없어지겠죠. 서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리면 서늘한 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 열을 흡수해서 물이 증발하니까 분명히 여름철이 아무리 더워도 바깥에 공기 온도가 100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끓는 온도 일반적인 100도씨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기온이 여름철이 아무리 뜨거워도 뭐 33도 4도 5도 이렇게 되지 100도씨가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증발을 해서 증기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증발하는 것은 포화자를 붙이는 게 맞냐? 사실 포화자 붙이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열을 직접 집어넣어서 온통 모든 물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바깥바깥 끓어서 기포가 발생해서 도저히 액체로는 견지지 못해서 그 상태를 못 견뎌서 막 위로 튀어 올라오는 이렇게 끓는 이런 상태가 포화 상태인데 마당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은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열은 바로 물질의 온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고 열의 구분에는 현열 온도를 변화할 때 사용되는 열 잠열 이렇게 두 가지로 열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의 성질은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열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열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움직이는 것은 무슨 원인 때문에 움직이느냐? 누가 옆에서 막 찔박찔박하면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고 온도가 뜨거운 데서 온도가 찬 쪽으로 온도가 높은 데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뜨거운 쪽에 있는 열이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인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열이 많다고 해서 열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 질서도 그렇잖아요? 그쵸?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은 쪽에서 돈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을 한 번 보죠. 물과 열은 흐름이 나중에 보면 좀 개념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높은 산에 있는 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요.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이 우물물이 샘물이 계곡을 타고 올려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요. 물의 양으로 치면 양? 아니죠. 이건 적죠. 이건 양이 엄청 많죠. 바다. 바가지로 재면 무한대죠. 자 그런데 이 적은 양의 물이 끊임없이 물이 많은 쪽으로 움직여요. 따라서 물이 움직이는 이 원인은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아닙니다. 양에 따라 관계가 없어요. 단지 뭣에 높은 곳에서 어디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열이라고 하는 것도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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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했죠. 열량은 어떤 물질의 양 곱하기 어떤 물질의 비열 곱하기 그리고 얼마나 온도가 뜨거운가 온도 양 비 온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보면 열의 양이 나온다. 열의 양 열량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열량이 많고 적고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양 비 온 세 가지 중에서 이 온도에만 관여되는 흐름임입니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무조건 흐른다. 자 바닷가에 가서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취사행동하면 과태료 나오죠. 그런데 바다에서 가령 뜨거운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끓였어요. 물 물을 끓였어. 라면 그릇에 있는 코페에 있는 물이 양이 적잖아요. 이거 끓여봤자 여기에 있는 열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열의 양은 별로 안 되죠. 왜? 양 비 온 곱하면 이 온도가 아무리 뜨거워도 양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바닷물이 지니고 있는 열의 양 바닷물의 양 바닷물의 비열 온도하면 아무리 바닷물의 온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바닷물이 갖고 있는 열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끓고 있는 물을 바닷물에 부으면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끓고 있는 물이 지니고 있는 그 뜨거운 열이 바닷물로 흐르는 겁니다. 바닷물로 퍼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열의 성질은 양과 관계없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 이거 법칙이에요. 거꾸로 방향은 안 돼요. 찬 곳에 있는 열이 뜨거운 쪽으로 저절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동력을 동원해서 힘을 써서 바가지로 떠가지고 올리든지 즉 모타로 품어서 올리든지 뭔가 올려주는 기계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냉동기죠. 거꾸로 품어 올리는 게 서늘한 쪽에 있는 열을 마저 뺏어서 바깥쪽에 보면 열을 버리고 있잖아요. 실내에 분명히 온도가 서늘한데 거기에 있는 마저 열을 빨아들여서 어디에 바깥쪽에 뜨겁잖아요. 여름철에 그 뜨거운 쪽에다가 열을 버리고 있잖아요. 이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뜨거운 데서 찬대로 저절로 흐르지 이걸 거꾸로 하려면 거꾸로 하려면 뭔가가 동원이 돼야 될 수단과 방법이 자 그 다음 열에 그러면 전달이 되는 형태는 뭐냐 고온에서 저온으로 분명히 이동을 해요. 열이 이동하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도 스탭 받고 가는 게 있고 아니면 뭐예요 그냥 얌전히 팔자그름으로 선비처럼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어요. 자 나를 믿으시오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고체에서 고체로 열이 전달되는 걸 말합니다. 가령 불 위에 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쇠젓가락을 대고 한쪽에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때요 이 젓가락을 타고 열이 전달돼서 손이 뜨거워서 앗 뜨거워 이렇게 되죠 끝에 있는 열이 어때요 젓가락이라고 하는 고체를 타고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난로를 만약 실내에 그 난로에서 전부 다 젓가락만한 것 또는 다 이렇게 철사를 다 연결을 해서 교실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손에 이렇게 철사 하나씩 잡고 젓가락씩 하나씩 잡고 이렇게 손 따뜻하게 하고 난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공기 같은 거 또는 실내에 만약에 이게 공기가 있다 공기나 물 같은 액체도 똑같습니다 공기가 있다 그러면 난로가 피워지면 가운데 불을 대는 게 있다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차가운 곳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즉 이렇게 대피어진 물질이 물질 자체가 움직여요 물질 자체가 움직여 젓가락하고는 다르죠 불 위에 얹어진 젓가락은 젓가락이 움직여서 손을 막 찌르듯이 열을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분자를 건드려요 야 뜨겁잖아 좀 비껴봐 그러면 옆에 있는 분자가 또 옆에 분자를 건드려요 야 비껴봐 이렇게 해서 옆에 분자들을 자극해서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거죠 이건 전도예요 고체에서 고체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자 자체가 스스로 움직여 돌아다녀요 내가 뜨거워지면 덜 뜨거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처럼 분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물질이 스스로 움직여서 열을 전달하고 있다 대류입니다 전도는 고체에서 전달되는 형태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 즉 액체 기체 합하면 흐를 수 있는 물체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체라고 그러죠 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대류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에서 자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전달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 열로 전달되는 것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무슨 쇠막대기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물이나 공기가 차가지고 그게 직접 움직이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물이 태양에서 나오는 공기가 지구로 열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태양의 열이 태양 빛으로 형태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열을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 즉 고체나 유체처럼 움직이는 중간에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없이 그냥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한다 중간 매개체 없이 중간 매칠 중간에 중매정이처럼 이을매 이어주는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이 매질이 없이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을 복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을 전달해주신 주제의 공간 매개체 없이 공간 매개체로 수정 형태로 중간 매개체 없이 감사합니다.